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YBM 이재유 대표강사 이성순입니다. 문과 지망생들에게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과목에는 정치, 경제, 역사, 지리, 사회 이러한 과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제도 이런 각각 개별적인 과목에 관해서 개별적인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또는 전체적으로 서로 섞어서 혼합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이고 그리 깊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좀 더 심도 있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YBM 이재유 종합과목 수업에서는 이러한 최근 출제 경향까지 분석하고 반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이것만은 알고 가자라는 세계 지도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자 합니다. 세계 지도에 대해서만 좀 잘 아시더라도 다섯 문제 이상은 거뜬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지도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그런 지도하고는 조금 다르죠. 느낌이 옆으로 길어요. 그 이유는 지금 아프리카도 두 개가 나와 있고 호주 대륙도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15세기에 신항로가 개척이 될 때 이 신항로 개척에 대한 경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보여드리고자 두 지도를 엮은 겁니다. 붙인 거예요. 훨씬 아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신항로가 개척되기 이전에는 아시아로부터 후추 등의 향신료가 육로를 통해서 유럽에 공급되었었어요. 그랬는데 오스만 트루크가 등장을 하면서 이 육로 무역로에 방해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서는 더 많은 후추가 필요한데 이 무역에 관한 이 방해 요소가 생기니까 방해를 전혀 받지 않는 새로운 바다를 통한 길은 어떤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러한 동방무역이 활발해졌고 또 새로운 항해수도 발달을 했고 그리고 지리, 지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들도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신항로 개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신항로 개척에 가장 선봉에 섰던 나라는 스페인과 포르투칼입니다. 그 중에서 포르투칼에서 왕실의 지원을 받은 1488년에 바르톨로뮤 니아스가 가장 먼저 신항로 개척에 나서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스페인이고 여기가 포르투칼이죠. 이 포르투칼에서 인도 항로, 인도를 찾아가는 항로를 처음으로 바르톨로뮤 니아스가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이렇게 쭉 인도까지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 남단에 도착을 하니까 풍랑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해서 돌아오게 되죠. 바로 여기가 희망봉이 되겠습니다. 희망봉. 그런데 바르톨로뮤 니아스가 처음에 출발을 하였으나 물론 인도까지 항로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을 뛴 아프리카 항로가 개척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1492년에 스페인의 지원을 받은 콜롬부스가 자 이번에 내가 한번 항로를 개척하겠어 라고 나섭니다. 그래서 쭉 나섰는데 인도가 생각보다 금방 인도에 도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콜롬부스가 도달한 곳은 카리브 연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콜롬부스는 죽을 때까지 이 카리브 연안이 인도라고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콜롬부스가 인도라고 주장한 것을 보고 아 그건 인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는 인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근거는 일단 유럽에서 너무 가까워. 이렇게 가깝게 인도가 나타날 리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여기가 인도라면 굉장히 많은 향신료가 있어야 되는데 향신료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인도가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러한 주장은 정설로 받아들여지면서 그래 그거 좀 이상하다 라고 해서 여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대륙이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이 신대륙에 대한 이름을 바로 아메리고 베스푸치로부터 따서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바르톨로미 디아스가 개발했던 이 아프리카 항로를 따라서 내가 인도까지 항로를 인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항로를 개척하겠어 라고 새로 나서는 사람이 바로 바스코다 가마입니다. 바스코다 가마가 아프리카 항로를 따라서 쭉 인도양을 거쳐서 인도 서부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스코다 가마에 의해서 최초로 인도 항로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젤란이 야 이 지구는 둥글잖아 이렇게 둥그니까 이거 꼭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돌면 한 바퀴 돌면 도로 여기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걸 증명해 보이겠어 해서 항로를 서쪽을 향해서 세계를 돌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마젤란이 이렇게 해서 여기 여러분들 아시는 마젤란 해업이죠. 여기가 마젤란 해업인데 이 마젤란 해업을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 자 필리핀에 도착을 합니다. 필리핀에서 안타깝지만 마젤란은 사망을 하게 되고 나머지 선원들이 배를 끌고 돌아요. 돌아서 바로 여기에서 돌아서 이렇게 다시 아프리카를 돌아서 스페인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세계 일주가 완성이 됩니다. 마젤란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신항로가 먼 곳까지 이런 또 이런 항로까지 개척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물자들의 수송이 가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는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 다음 다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파란색이 있고요. 자 오른쪽에 굵은 빨간색 선이 있는데 먼저 파란색부터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GMT입니다. 세계 표준식 영국 런던에 있는 그린이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이 점을 여기를 우리 기든으로 삼자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0도가 됩니다. 바로 이 0도인데 여러분들이 GMT는 영국 런던을 지나가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최근에는 이렇게 이런 지도를 퍼즐처럼 똑똑 떼어내서 자 여기가 지나가는 게 맞니?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자 런던을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스페인 서부를 지나가죠. 그리고 나서 자 아프리카의 요 가나까지 지나갑니다. 요 내려가는 요 걸치는 요 지역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0도고요. 자 여기에서 이 지도 자체가 동그란 지구본을 평면으로 쭉 펴놓은 거니까 저 끝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360도를 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구는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도니까 이 360도를 24로 나누면 한 시간에 얼마나 몇 도를 이동하는지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360 나누기 24를 하면 한 시간에 15도를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이렇게 칸을 나눈 요 한 칸이 바로 15도예요. 15도입니다. 그런데 이 15도를 이렇게 늘 정해 있다라고는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건 제가 15도로 이렇게 간격을 만들었지만 문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 위에 숫자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어쩔 때는 30도 간격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숫자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 문제 안에서 분명히 힌트가 되는 그런 문장이 나올 거예요.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요기를 0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각 국가는 이 영국 런던의 GMT를 세계 표준시로 정하고 각 국가들은 자기네 나라에 가능하면 정중앙에 있는 국가별 좌우선을 개설을 합니다. 설정을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영국 런던으로부터 시차 계산을 하면서 자기 각 나라 실정에 맞는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그럼 일본은 몇 시 언제를 좌우선으로 삼아서 하느냐 바로 동경 135도를 일본의 표준시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동경 135도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바로 효고현의 아카시시입니다. 자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가 딱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자 쭉 올라가고 있죠. 바로 여기가 효고현의 아카시시고 이 지역의 태양이 정중앙에 올 때 일본에서는 낮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계산하시면 135도이기 때문에 영국 런던의 0시다. GMT가 그러면 도쿄는 9시가 지나는 거죠. 그래서 9시간의 시차가 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에는 이 영국 런던에다가 플러스 9시를 하게 되면은 또 도쿄 일본의 표준시가 나옵니다. 자 요 지명도 좀 아셔야 돼요. 많이 나오고 이 지명과 더불어서 위치 지도에서의 위치도 꼭 아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135도 쭉 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실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호주 대륙의 중앙 정도를 뚫고 지나갑니다. 요것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자 이렇게 이렇게 굴절된 이 선을 볼까요. 자 이거는 180도입니다. 요거는 바로 날짜 변경선이에요. 요 날짜를 보시면 요 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 1일이다. 만약에 그러면 이 오른 왼쪽은 2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은 싹 넘는 순간 날짜 하루가 휙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날짜 변경선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이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동경 180도면 쭉 직선으로 하지 왜 이렇게 굴절된 이런 굴절선이 되었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 나라가 육지가 이어져 가지고 곧 사이에 날짜 변경선이 지나간다면 얼마나 생활이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육지를 피하고 가능하면 육지가 없는 태평양 한복판을 설정을 하기도 하였으나 여기에서 보시면 요 사이에 요기 지역에 있는 나라가 사실은 키리바시인데 이 키리바시는 섬나라예요. 섬나라. 그러니까 이 섬나라 가운데 날짜 변경선이 지나가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은 나라로 몰아서 하기로 했는데 또 하나는 키리바시가 우리나라는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나라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날짜 변경선에 서쪽 왼쪽에 왼쪽에 첫 번째로 넣어줘. 라고 해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요 사이에 키리바시가 들어가게 된 거고 가장 해가 지구상에서 빨리 뜨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렇게 요구한 이유 배경에는 관광 수입을 노렸다라는 것도 가장 유력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하실 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죠. 바로 여기에 있는 나라가 사모아라는 나라예요. 사모아인데 지금은 날짜 변경선이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모아라는 나라는 이 사모아라는 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은 호주예요. 그런데 이 호주하고는 별로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날짜 하루가 갭이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편해요. 그래서 사모아에서 우리도 똑같이 호주랑 같은 시간대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2011년에 요구를 해서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 변경선이 이렇게 변경이 되고 사모아라는 나라를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사모아가 여기 있음으로써 호주하고 같은 시간대를 쓰도록 됐습니다. 자, 요게 이제 본초 좌우선과 날짜 변경선 요런 문제고 요게 시차에 관해서 상당히 요 지도를 잘 이해하시면 시차도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가로로 줄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보셔도 가운데 파란색은 적도네 적도. 맞습니다. 적도입니다. 그러나 이 적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보면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줄을 여러 개 그어놓고 적도를 골라라 그러면 오히려 못 고릅니다. 그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적도를 정확하게 그을 수 있는 키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자, 먼저 남미를 보겠습니다. 자, 남미가 지나가는 이곳이 바로 에콰도르라는 나라예요. 자, 에콰도르라는 나라인데 에콰도르라는 의미 자체가 적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나라를 모르면 안 되겠지만 에콰도르 정도는 꼭 위치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적도를 지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여기 폭 들어간 데를 지나고 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는 어디를 지나냐면 싱가폴 밑을 스치듯이 지나갑니다. 갈라서 들어가지 않고요. 바로 말레이시아 반도 밑에 있는 싱가폴 섬을 싹 스치듯이 지나가니까 이걸 키로 해서 쭉 그으면 이게 적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 가지 지점을 잘 보시고 적도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도 지역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니까 이 적도는 기후가 열대기후예요. 아주 덥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지금 다 굉장히 더운 지역이고 자, 그 다음에 우아래로 빨간색으로 그은 이거는 바로 회기선인데 북이 23.4도를 그은 게 북회기선 그리고 남이 23.4도에 그은 걸 남회기선이라고 하고요. 자, 이 회기선 주변에는 건조기후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열대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회기선 주변에는 건조지역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럼 건조하면은 사막지대겠죠. 그러면 북이선 먼저 어떤 건조지역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자, 여기 사하라 사막 아주 유명하죠. 그렇죠? 사하라 사막이 바로 이렇게 회기선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 역시 사막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남회기선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남미에 있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자,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아타카마 사막은 사막 중에서도 최고로 건조한 사막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아타카마 사막이고 아프리카 남부쪽으로는 바로 나미부 사막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호주 서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사막이라고 대표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건조한 사막이 여러 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회기선에 걸쳐서는 건조지역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네, 산맥하고 화산과 지진이 다발하는 그런 신기조산대를 훑어볼 거예요. 자, 먼저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일단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산맥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영국, 여기 노르웨이가 있고 이 옆에 스웨덴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산맥은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경계를 이루는, 국경을 이루는 산맥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있는 피레네 산맥은 역시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경을 이루는 그런 산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북부에 이렇게 이쪽에 있는 게 바로 알프스 산맥이죠. 알프스 산맥 있고, 그 다음에 아틀라스 산맥은 아프리카 서북부에 있는, 이게 바로 아틀라스 산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랄 산맥은 여기 러시아에 있는데 여기 카스피에 있고 이 사이에 있어요. 이게 우랄 산맥 5번이 되겠는데 이 우랄 산맥은 우랄 산맥의 오른쪽은 아시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왼쪽으로 가는 거는 유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랄 산맥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산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은 바로 이렇게, 인도 북부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산맥들과 함께, 이건 아주 중요한 산맥들인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국경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산맥. 이거는 바로 스칸디나비아하고 피레네 산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호주 쪽으로 옵니다. 그레이트 디바인딩, 바로 동부, 호주 동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키 산맥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하죠. 미국 서부 로키 산맥, 이게 8번이 되겠고 이거는 7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키 산맥 동부에는 에파레이치아 산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 남미를 쭉 따라서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산과 지진이 다발하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를 보겠습니다. 아까 알프스는 여기 이탈리아 북부라고 그랬고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 북부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산맥을 이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인도네시아까지 해서 뚝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있는 환태평양 조산대는 그야말로 태평양을 고리처럼 빙 둘러서 존재하는 건데 여기에서 오신 로키 산맥, 안데스에서 돌고 그레이트 디바인딩에서 일본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브레고리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여기에서도 몇 년 전에 이탈리아 북부에서 엄청 큰 지진이 일어났고 또 몇 년 전에 네팔에서 엄청 큰 지진이 일어났죠. 다 여기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라크 이런 쪽에서도 이 서남아시아에서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일본 이건 말할 것도 없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신기조산대 이 지구상에는 신기조산대가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화산대가 알프스 히말라야 환태평양 조산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도를 볼게요. 자 이번에는 강, 강과 해업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에 있는 홍해는 바로 여기가 홍해죠. 자 이 홍해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스웨즈 운하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스웨즈 운하입니다. 스웨즈 운하가 3번이 있는데 자 여기 3번이 있죠. 자 여기가 스웨즈 운하인데 이 스웨즈 운하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중해에서 걸쳐서 이렇게 해서 말라카협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여기가 막혀버리면 동맥경화예요. 세계경제가. 자 그래서 여기가 홍해가 있고 홍해 옆에 여기 조금 좀 더 작은 마니아나 보입니다. 이게 바로 페르시아만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홍해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가 나오죠. 파나마 운하니까 파나마라는 나라에 있겠죠. 자 여기 북미와 남미, 콜쭉하니 잘록한데 여기가 바로 파나마 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카협이 있죠. 말라카협은 바로 여기 말레이시아 반도하고 인도네시아 사이에 좁다란 협을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아시아로 넘어오려면 이 말라카협을 쭉 지나야 돼요. 그래서 예전부터 해적도 많이 있고 그런 지역인데 이 말라카협은 지금도 굉장히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서로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자 여기가 말라카협이고 자 강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일강. 나일강 그러면 이집트 떠오르시죠. 자 나일강은 자 여기인데 이집트가 이 나일강 어디로 흘러들어갑니까? 지중해로 흘러들어갑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미시시피강은 자 미국 남부로 내려오죠. 카리부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겐지스강은 인도 북동부로 흐르는데 인도양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아마존강. 아마존강은 당연히 브라질에 있는데 어디냐면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갔죠.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 삼각주도 발달하고 이런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강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을 조금 더 확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지중해지요. 이게 지중해고 여기가 흑해겠지요. 자 그리고 요거는 크림반도가 될 겁니다. 자 이 크림반도는 원래 우크라이나 령이었는데 얼마 전에 유럽으로 병합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아 유럽이 아니라 러시아로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러시아령입니다. 이 흑해에서 지중해로 나오려면은 해협 두 개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 해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요기가 1번이고 요게 2번입니다. 요게 보스포로스 해협이에요. 보스포로스 해협이고 요 부분에서 요기를 넘어오면 여기가 이스탄불이 되겠고 이스탄불 워낙 중요한 도시니까 그리고 여기가 나다네레스 해협이에요. 요렇게 두 개를 걸치면 지중해로 나옵니다. 지중해로만 나오면 이번에는 스웨즈 은하를 걸쳐서 그냥 아시아로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스포로스 다다네레스. 자 그 다음에 지브롤터 해협이 나와 있습니다. 지브롤터 해협은 바로 요기 북아프리카하고 이베리아 반도 사이가 바로 지브롤터 해협이에요. 그리고 바로 요기쯤에 지브롤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브롤터는 스페인에 있지만 영국영이에요. 여기는 영국영. 그런데 이 지브롤터는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나가려면 지브롤터 해협을 꼭 통과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스페인에서는 영국한테 지브롤터를 돌려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나 같아도 돌려주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 흑해 크림반도까지 다 해결이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유럽에 대해서는 각 국가 위치를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것만은 알고 가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YBM 이재유종합과목 수업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알차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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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